지금 너무 다들 피곤하잖아. 11시니까. 응. 오늘 아침에 해먹고 재료라도 잘라놓고 잘까요? 밥을 해놓을까봐. 그러니까요. 밥 먹고 싶어, 나 지금. 아까 밥 먹었지, 우리. 된장 지질까요? 된장. 된장 꼭 끓여놓을까?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끓일까? 딱 끓여놓을게요, 지금. 그럼 언니, 끝나 앉혀놓고 잘라 그랬는데. 앉혀놓고 할 때. 아니, 지금 해놓고 잘해. 보내 놓고, 된장찌개도 끓여놓고. 그럼 금방 끓여. 마늘 좀 까줄래? 네. 저 감자도 좀 찢어줄래? 가위가 없지. 제가 할게요. 여기를. 어, 이거 그냥 끓여요. 이거 진짜 크다. 오케이. 이거 하면 되겠다. 어구박 썰으니까. 어구박 썰으니까 꽤 좋다. 아, 이거 된장국. 이거 쌀뜨물로 하면 되는데. 어구, 이제 좀. 속 시원하다. 군침 돌았어. 비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오, 맛있는 냄새. 언니, 밥 드세요? 밥 드실 거예요? 아니, 좀 금방 먹고. 맛있겠다. 냄새 맡으니까 아쉽겠다. 아침에 입 나자마자 먹어야지. 언니도 드실 거예요? 아, 잠시만요. 집 같다. 집. 짜라라라라라. 짜라라라라. 짜라라라라. 짜라라라. 물이나 먹고 자야겠다. 아, 맛있겠다. 먹든가. 언니, 언니. 저건 또 소화시키려면 새벽에 자야 되니까. 소영이 또 내일 먹어? 네. 아유, 독한 것들. 어떻게 이걸 안 먹을 수가 있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뜨거워. 감자. 정신이 혼미해지는. 갑자기 겨울 된 느낌. 겨울이라. 샥 내려가니까. 진짜 착한 밥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왜? 먹어야 돼요. 아, 전체 이 3장을 그걸로 해서 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빨리 자. 물이라도 담가두려고요. 담가. 담가. 그래, 담가. 담가. 됐다. 이제 가. 아우, 배불러. 아우, 배불러. 아우, 배불러. 고생하러. kind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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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하게 생각하니까? 아니 그냥 샌드위치는 그냥 뭐 이렇게 껴넣는 거니까 잘라서 베이글처럼 이렇게 해먹어야 되나? 저는 자고 네 잘자 안녕하세요 자 저기 자란 말이야 햄이 자고 치즈도 약간 쫙쫙쫙해 그러니까 뭐 진짜 버터나 빵에 바르고 적지않게 바르는 정도지 또는 다시 해보자 바르고 붓어요 다음은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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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의 lifetime slices 쟤쟤 쟤쟤 쟤쟤쟤 부끄러워 괜찮으셨어요? 아, 샌드위치. 쵸빈이 또 일어났어? 어떻게 된 거야? 왜 저렇게 빨리 일어나갈 거야. 몇 시인데? 일곱 시는 조금 지났어. 세영이는 샌드위치 다 만들었니? 얘는 여기 거. 얘는 여기 거. 어? 바닥이 두 개네? 어떻게 된 거지? 얘는 여기 거. 헷갈린다. 이거 부족하구나? 부족하네. 아, 안 부족하네. 얘는.. 싫어? 좋아요, 좋아요. 뭘 끓여? 파스타? 감자요. 감자 삶아요. 그래서 감자를 찌고. 다 내놨어. 아이고. 아이고. 완벽한 아침을 준비하시는군요. 여기에 고추, 짱아찌 같은 거 넣는 거 어때? 짱아찌. 자꾸 들어가서 맛이 변질되려나? 반찬을 먹을까요? 따로? 따로? 아니, 오늘 셰프는 세영이니까 세영이가. 오늘 따로. 열정할 거야. 이따 씻어야지. 이따 씻어야지. 이따 씻어야지. 그러니까 커피물. 님들 바로 밥 먹을 것 같아서. 밥 먹을까? 밥을 먹을까? 밥은 저기 있어. 천천히 씹어. 이렇게. 맛있겠다. 깻잎을 따볼게요. 이제 너무 먹고 싶었잖아. 뭐가 탄내가 나네? 뭐가 타? 뭐가, 뭘 타였어? 안 탔어, 안 탔어. 뭐야, 커피 냄새야? 아무것도 안 탔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탔어요. 커피 냄새예요. 뭔가 없어졌다 하면. 무슨 얘기야? 저도 몰라서. 근처에. 아, 셋째 갔다 왔어? 아니요. 잘 안 갔어요. 아, 그렇지. 또 애들. 싫어할까 봐. 하는데 또 와서 잔소리한다고 그럴까 봐. 아, 차려주는 거 먹고 가만히 있어야지. 아. 그게 뭐야? 버터를 감자 홈에 살짝 넣고 있어요. 거기다 꿀 뿌린 맛이 있는... 그래, 가만히 있어야지. 여기 서장 카페 가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를? 조용히 있어야지. 조용히 있어야지. 조용히 있어야지. 배고파. 애들 배고프대. 빨리 갈게. 아니에요, 언니. 천천히. 빨리 오세요. 천천히 빨리 갈게. 셀프로 진공 포장했어. 좋아, 좋아. 언니가... 나 이제 힘들어. 고생했어. 아침에... 고생했어. 우리들 어떻게 일하는 거야, 도대체. 아이고, 고생했어. 아이고, 잘했어. 누워, 누워. 저 후회가 느껴지나. 나 실제 괴로운다. 밥 먹자. 언니, 매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언니가 다 차려놨으니까 얻어놔. 일어나. 밥 먹자. 배고파. 찌개가 많이 줄었네. 찌개 많이 퍼먹었네, 우리가. 찌개요? 어제 많이 퍼먹었구나. 저거. 바지페스터. 아냐. 버터. 아, 두부. 아냐. 에어박? 두부? 계란. 계란.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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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섞어, 섞어. 섞어, 섞어. 섞어,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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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오일이 많이 들어가네. 푸파 뽕커리를 하는. 푸파 뽕커리? 맛있겠다. 양념인데 게살은 없지만 양배추로. 이렇게 한 입에 맛나 모르겠다, 얘. 맛있을 거예요.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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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아, 진짜 한국인 것 같네. 응? 한국인 것 같아. 응? 한국인 것 같아. 응? 한국인 것 같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응. 16시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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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간헐적 간식 하는 거야? 응. 저번에도 그저 친구야. 그치? 아, 그때는. 응. 맛있다. 진짜 푹푹푹 거리다. 응. 응. 맛있다. 진짜 푹푹거리다. 거기 개 빼고 양념만 있는 것 같아. 응. 맛있어. 응. 밥 드실 분? 응. 밥 드실 분? 응. 나는 먹던 걸로 푼다. 응. 간헐적 단식이 아니고 간헐적 쿡식을. 한 번 먹을 때 왕창 먹기. 오, 밥 너무 많이 푸는데? 응. 많이 먹지. 다 먹어. 아까 얼마 안 푸어. 응.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세무니언은 돌렸고. 저 멸치 하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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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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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